자, 손 인사 부탁드려요. 손 인사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부터 보실께요.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자, 가운데 보시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, 그대로 보라트에요 보라트 자, 우와 꽃받침 갈까요 꽃받침 자, 설날이니까 3배 포즈 할게요. 3배 포즈 자, 손 내려주세요. 얼굴 안 가리게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